강원도 정선군 사부급 사북리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시커먼 석탄 가루가 날리던 이곳에 강원엔드가 들어서면서 이제 사북은 대한민국 카지노의 메카가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강원엔드 주변이 휘황찬란한 네온사인으로 불야성을 이룰 것으로 생각하면 오산이다. 작은 지방도시의 한 유흥업소 밀집 지역 정도의 수준이었다. 이 지역 인근에는 현재 10여개의 숙소, 서너 군데의 유흥업소 등이 자리잡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업소들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한 주민은 원래 노름에 빠진 사람들은 술과 여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게다가 최근에는 카지노 손님까지 줄어들고 있으니 당연히 장사가 안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엔드 인근의 유흥가는 하나의 뚜렷한 특색을 보이고 있었다. 흔히 서울 등 대도시 유흥가에서 벌어지는 일과는 전혀 다른 카지노 인근 지역의 유흥가에서만 볼 수 있을 법한 매우 독특한 방식이 이곳에 자리잡고 있었다. 우선 특징적인 유흥 문화로는 숙소 간판들이 기형적으로 많이 보인다는 점이었다. 이들 숙소 그리고 일부 업소에는 많게는 10여 명에서 적게는 서너 명의 여성이 상주하고 있었다. 이들은 대부분 강원도 인근의 강릉 동해 지역이나 서울 등지에서 이곳을 찾은 여성들이다. 카지노장 안팎에서 벌어지는 신종 행태도 심각할 정도였다. 우연히 눈이 맞은 남녀가 함께 지내는 있는 일은 이미 카지노에서는 새롭지 않은 풍경이 되고 있을 정도이다. 옆자리에 앉아 게임을 하며 자연스레 가까워지는 남녀 간에 이런 일이 종종 벌어지곤 한다. 돈을 잃은 여자들에게 대가로 많게는 수십만 원에서 적게는 사만에서 오만 원이 건네진다고 카지노에서 만난 사람들은 전한다. 카지노에서 만난 40대 남성 이하무개 씨는 그런 일이 많다. 우연히 알게 되어 얘기하고 친해지다가 돈 떨어지면 상대방 숙소로 따라가고 또 만나기도 한다. 그런 사람들 중에는 아예 이 근방에 월세방 같은 것을 얻어놓고 같이 사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작정하고 그러는 여자들이 많은 게 아니라 돈을 잃고 갈 데가 없는 여성들이 돈이 좀 있는 남자들에게 재워달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만남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반대의 경우도 많다. 돈을 탕진한 사람들이니만큼 사만에서 오만 원에도 이뤄진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카지노에서 재산을 탕진한 여자들이 아예 이런 길로 접어드는 경우도 많았다. 사북 인근에서 전당포를 운영하고 있는 한 지역 주민은 요즘은 그런 일이 좀 드문데 이래서 2년 전에는 그런 일이 많았다고 들었다. 특히 고한 지역이나 정선과 같이 카지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곳에서는 그런 일을 하는 여자들이 많았다고 전했다. 카지노에서 만난 50대 중년 신사가 전해준 한 중년 여성의 얘기는 자못 충격적이었다. 그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이아무개 씨, 여자는 몇 년 전 친구들을 따라 우연히 카지노에 놀러왔다. 첫 방문에서 돈을 조금 딴 이씨는 점점 방문 횟수를 늘리며 자연스레 도박에 빠졌다. 그리고는 불과 몇 개월 만에 카지노에서 먹고 자는 생활을 시작하게 됐다. 그와 같은 생활을 6개월 이상 하면서 가지고 있던 억대의 재산은 모두 잃었다. 거처를 마련할 돈마저 모두 잃게 된 그녀는 매일 카지노장에서 앵벌이를 하거나 자리를 파는 식으로 품돈을 마련해서 게임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 자연스레 낯선 남자와도 만나는 경우도 늘어났다. 사실상 이때부터 이런 길로 들어선 셈이다. 그렇게 번 돈으로 그녀는 카지노를 계속했다. 현재 그녀는 카지노에서 우연히 만난 한 남자와 월세방을 마련해 놓고 동거하고 있다. 물론 서울에 있는 가족들과는 연락이 완전히 끊긴 상태다. 카지노장 안팎은 밤이 필요 없었다. 아니 이곳의 진정한 밤은 아침 6시에 찾아온다. 4일 오전 6시, 2천명 가까운 사람들이 일제히 강원랜드 카지노장을 빠져나왔다. 카지노가 문을 닫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강원랜드 3, 4층에 위치한 식당과 사우나, 사북고한 등 카지노 주변 지역의 식당과 찜질방 등 숙소로 일제히 흩어졌다.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강원랜드와 인근 찜질방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셔틀버스에 몸을 실었다. 밤새 텅 비어있던 식당과 사우나, 찜질방 등은 순식간에 북새통이 됐다. 호텔 식당에서는 줄을 선 사람들에게 예약번호를 나눠주는 모습이 목격됐고, 영하 10도가 넘는 추운 날씨 속에 6시 15분 출발하는 사북행 첫 셔틀버스에 오르기 위해 줄을 선 사람들이 만든 줄은 끝이 안 보일 정도였다. 호텔에서 식사와 졸음을 해결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형편이 나은 편에 속한다고 인근 카지노 주변 주민들은 말한다. 돈을 조금이라도 딴 사람들이 찜질방으로 가겠어요? 다 돈 잃은 사람들이죠 라고 혀를 찬다. 6시 30분쯤 호텔 사우나는 그야말로 난장판이었다. 불과 50여 명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수면실에는 1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빽빽이 자리를 잡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날 자신의 도박에 대해 옆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이른 돈 때문에 잠을 청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아침 7시도 되기 전에 이른 아침 식사를 한 사람들 100여 명이 한꺼번에 몰려들며 사우나는 이내 대피소와 같은 모습으로 변해버렸다. 사우나에서 만난 한 중년의 신사는 그래도 여기는 가격도 좀 비싸 형편이 나은 편이다. 1만원 이하의 카지노 인근 침질방에는 조금만 늦게 가면 정말 몸 누일 곳 하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든다. 가진 돈 모두 잃고 게임장에서 겨우 돈 1만원 정도씩 구걸해서 오는 사람들도 많다고 말했다. 이렇게 몰려든 사람들은 오전 9시 30분쯤이 되자 약속이나 한 듯 일제히 일어나 나갈 채비를 서둘렀다. 두세 시간 동안 조용하던 사우나는 다시 시끄러워졌다. 10시 개장 시간에 맞춰 카지노 입장을 서두르는 사람들 때문이었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자리를 잡지 못한다며 서두르는 사람들은 이내 카지노가 있는 호텔 4층에 모여들었다.